나의 목소리 안들어가고? 엄마 용준이 어때 맛있지? 뭐 그럭저럭 진짜 맛있어요 용준이 온 다음부터 말프도 많아지고 진짜 용준이 너 계속 있어야겠다 우리 두 아들 아들인데도 너무 몰랐나봐 죄송해요 여기 오는 거 불편해 다시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정리하고 돌아오면 안 돼? 야, 이수현!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대 나도 도망갈 데가 없네